정복하지 못한 질병, 암. 내가 아직 나이가 젊은데 암이 하나도 아니고 두 개가 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좀 앞이 캄캄했고요. 폭증하는 살과 함께 찾아온 암. 비만은 얼마나 위험할까요? 비만은 비방암, 대장암, 간암, 위암 등 여러 가지 질환 위험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무엇보다도 비만인 경우 남들보다 일찍 죽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. 과체중은 최대 80%까지 사망률을 높이는데요.